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 가정 어머니로 찬송이 그를 입었네 그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아버지의 믿음과 원심이 가정을 세웠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 우린 불고리도 아름다운 서로처럼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우린 불고리도 아름다운 축복의 찬송 축복의 기도 아멘 사랑 안에서 정금을 이루며 승리에서 축복에 가정되니 당신의 기도 드리며 감사의 찬양 드리며 아버님의 믿음을 보며 주의 귀 사랑에 남게 드리며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좋게 기도 드리고 기가 깊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믿음에 가정 축복에 가정 주님의 은혜가 수많을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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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